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밤을 새고 엄마의 등짝 스매싱에도 몰입했던 그 시절 인생 게임. 게임에 대한 열정으로 게임의 여사에 취직하고 비엠에 살면서 산지 어느덧 15년. 새로운 인생 게임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게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패스 오브, 액자일, 명작 게임을 베끼는 수많은 게임들 중 하나일까 했지만 이 게임은 뭔가 달랐습니다. 천 개가 넘는 스킬노드, 향수를 자극하는 다크함. 밤에는 팔수록 악마같은 몰입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충만한 게임력 대비 왜소한 영어 스킬, 장비에 젠받고 스킬을 선택하고 퀘스트를 받는 모든 순간마다 A, T, I, C X나게 번역기 돌려가며 게임을 이어나갔습니다. 함께 플레이하는 한국 유저들은 저와 턱같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개혁! 패스 오브 액자일, 2019년 6월 한국서비스 정식 오픈! 제가 영웅이 될지 역적이 될지는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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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